2023 K리그는 쿠팡플레이와 함께 이어서 원정팀 수원FC 스타팅 라인업 살펴드립니다 4-3-3 전역입니다 박배준 골키퍼 수비는 정동호, 잭슨, 김현훈, 이용 백번호 나왔고요 미드필더 윤비까람, 무릴러, 김선민 전방에 박철호, 라스, 장재웅을 세우는 김도균 감독입니다 공격의 분위기를 천천히 끌어올리려고 하고 있는 수원삼성입니다 홈경기, 멍게르크스틱업, 슛! 때려봅니다 직접 슈팅을 시도해봤던 박대원 선수입니다 이기재, 이기재 문장 붙였습니다 짧게, 앞쪽에서, 뒤에서 정수원을 다시 잡고 우리 이기재에 갑니다 수원삼성 사명이 쓰러져 있습니다만 문장점 시발! 왼발! 깜짝 놀리면서 펀칭을 해내는 박배종 깜짝 놀리면서 뒷걸음들 치면서 다급하게 쳐냈던 박배종 골키퍼입니다 결정적인 기회가 한 번 올 걸로 기대를 해보는 것 같은데요 장재웅 선수가, 장재웅 슬라인 태클! 이기재 구태클이 하나 나옵니다 다시 공수가 전환이 되면서 밀어줍니다 안병준! 안병준! 다운 볼! 걷어냅니다 잭슨! 만들어가는 작업 자체는 지금 수원삼성이 전체적으로 높은 비율로 가지고 왔고 있는데요 결정적인 슛을 확실하게 만들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정승원! 정승원! 올려줍니다! 끊겼고, 하지만 해동! 다시 라스 쪽으로 빈 공간으로 넘겼습니다 박대훈이 따라가는데요 라스 터치라인에서 빙글돌면서 라스 볼을 지킵니다 그리고 무릴러 쪽으로, 무릴러가 위로 쏩니다 장호익, 하지만 다시 장재웅 장재웅 장재웅의 크로스 반대쪽 슛! 골! 윤비까람! 원정퀸! 수원FC의 선택권! 윤비까람의 발리가 터집니다 1대5를 앞서는 수원FC입니다 발리 득점포를 만들어냈습니다 반대쪽 잘 봤죠? 여기서 고민을 하다가 반대편 시야를 확보를 했고요 여기까지 크로스를 내준게 화근이 됐던 것 같습니다 사실 수원FC가 이전까지는 롱패스 정확도가 상당히 부정확했는데 이게 하나 깔끔하게 들어갔어요 그렇습니다 오른쪽 구석으로 발리로 깔끔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윤비까람 시즌 3호 골! 더비에서 홈팀이 승기를 거뒀는데요 과연 어떨지요? 뒷공간으로 잘 넘겨졌습니다 전진우가 돌아서면서 아쿠스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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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자 돌았습니다 슉! 반대쪽! 강력하게 골문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아쿠스틱! 주면서 어떤 팀의 승점에 기여를 하고 싶을 텐데요 길게 짧게 떨어지면서 아쿠스틱가 넓은 공간 정승원 정승원의 슉! 오! 최! 벼락한 특정 손에 오른발 매우 미력적으로 날아갔습니다 힘이 잘 실렸는데 다소 정면으로 흘렀고요. 박주호 선수가 들어가고 무릴로 선수가 빠지고요. 박채로 선수가 빠지고 이승우 선수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장재웅 선수가 빠지고요. 오인표 선수가 들어갑니다. 체격적인 조건이 조금 밀리는 듯한 느낌이었는데 불구하고 결국 투지로 따냈던 수원삼삼. 오른쪽에서 좁혀 들어갑니다. 정승원 밀어주고 그리고 어른발 벌써 올라갑니다. 뜨겁합니다. 뜨겁합니다. 아쿠스티 헤라 뜨고 말았습니다. 사실 중앙쪽에서 좋은 경합들로 인해서 이 장면이 나온 거거든요. 오른쪽으로. 그리고 반대쪽. 아쿠스티의 볼 컨트롤 아주 좋았고요. 아쿠스티. 한 번 더. 아쿠쪽에서 주고받으면서 고승봉. 자 뒷공과 마무리 성공. 아 이게 이게 마지막 터치가 되질 않습니다. 오인표 선수가 오른쪽 측면에서. 자 뒷공간쪽으로 전지로 가는데요. 자 이게 세컨볼 뒤로합니다. 떨어질 볼은 아쿠스티. 자 아쿠스티가 분위기 반전을 만들어 냅니다. 전지로. 자 박도 만들었고요. 아우. 간결하게 왼발로 터닝슛 마무리. 하지만 벗어납니다. 사실 저 기억을 다듬으면 왼발로 아주 기가 막히게 때렸었는데요. 오인표. 어. 들어왔어요. 추가 골이 나옵니다. 수원의 부치에 추가 골이. 오인표의 발에서 나왔습니다. 이동! 자, 여기서 경합 과정에서 헤더 떨어뜨렸고요. 이게 라스 머리 맞고, 그리고 이 슛이, 이 스텝이 기가 막혔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굴절이 됐지만, 지금은 아웃프런트로 때린 것 같거든요. 아웃프런트로 때린 게 강하게 맞으면서 굴절이 되면서 빨려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수원FC가 원하던 공격 형태, 골키퍼가 킥을 때리고 라스 머리 맞은 다음에 누군가가 해결하는 형태. 오늘 계속 노렸던 부분인데, 이게 통하네요. 이종성, 안쪽으로 튑, 일단 볼을 지켜냅니다. 이기재 밀어주고, 아쿠스틱이 볼이 갔습니다. 굴절되면서, 다시 아쿠스틱이 싸웁니다. 자, 슛! 파티! 박배종, 박배종! 엄청난 세이브를 해내는 수원FC 박배종! 완벽하게 힘을 붙였던 유재호의 슛. 자, 이 최보경 선수와 같이 교체를 하네요. 네. 최보경 선수는 중앙 수비도 가능하고, 상황이... 자, 크로스 올라갑니다. 슛! 자, 맞습니다. 다시 일기재. 자, 일기재 왼발! 바깥쪽으로 맞으면서, 휘어져서 들어갔었어야 되는데. 브레이킥. 계속해서 찬스가 오고는 있습니다. 수원삼성. 이기재. 자, 왼발로 훈련을 붙입니다. 알았어요! 골! 한옥강! 한옥강! 수원삼성이 따라갑니다. 이기재의 왼발 문제처럼 강력하게 붙였고, 결국 한옥강의 득점! 2대1! 따라 붙고 있는 수원삼성! 아무래도 득점이 교체. 자, 해볼까요? 완벽하게 세번째 헤더로 마무리 짓고 있는 한옥강. 자, 역시 이기재의 킥이 대응하기가 정말 어렵게 괴종을 그리면서 날아갔고요. 한옥강의 다이빙 헤더로 쫓아가는 득점 만들어냅니다. 네. 13라운드 이후에 두 번째 헤더를 만들어내고 있는 한옥강. 자, 뭐 순간적으로 이제 완벽한 프리헤더가 됐었던 한옥강. 4대1! 4대1! 자, 역습을 합니다. 역습을 합니다. 이승우 다행입니다. 자, 이승우, 이승우! 이승우의 스피드! 그리고 라스에게 응겨! 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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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이승우! 아, 이게 막기입니다. 아, 골라인을 넘어갔습니다. 아, 이게 무슨 일입니까? 엄청난 스피드! 엄청난 움직임! 엄청난 슈팅! 하지만 특점이 만들어진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슛도 양영모가 막아내고요. 오, 이거 양쪽으로 다 맞출 수 있나요? 진기명기가 하나 나왔는데 이게 특점이 나오진 않았네요. 모두 다 올라왔습니다. 오늘 경기, 마지막을 함께 하십니다. 이기생! 자, 왼발! 자, 운전으로 당에 묻혀집니다! 그대로 잡아가는 박배종! 주심의 휘슬이 울렸습니다. 시즌 두 번째, 수원 더비! 수원FC가 수원 삼성에게 2대1 승리를 거두면서 2번 승리를 거둘습니다. 수원 더비 두 번 승리합니다. 때립니다. 때립니다! 때립니다! 와우! 20211 2주 3주 1주 3주 3주 한글자막 by 한효정